그 남방불교에서 알아차림 강조하죠. 삿띠라고 해가지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죠. 알아차림 같은 말 같은 뭐 현상이에요. 마음을 어디다 모아준다는 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알아차리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요. 분간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요. 또 이게 구분됩니다. 여러분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흔히 번역하는 거는 한자로 정념이에요. 불교 영어 중에. 바른 기억이거든요. 바른 마음챙김이에요. 지금 이 순간 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바르게 염한다는 건요. 망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알아차려야 할 것에 대해서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. 여러분 아미타불 하는 분은 정념이 뭐겠어요. 아미타불을 자꾸 염해 주는 거죠. 딴 생각 안 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. 꼭 생각 아니더라도 마음을 모아주는 건 염입니다. 그러니까 이빠사라는 분들이 만약에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. 손의 움직임에 염을 해야죠. 정신이 딴 데 가려고 하면 불러다가 다시 염. 그러니까 마음을 챙겨요. 마음을 어디다 챙겨요. 자기가 집중하려는 대상에다 마음을 계속 챙겨주는 행위입니다. 자기가 집중하려고 하는 걸 계속 기억하는 행위가 정념이고 그래서 염불 그러는 거예요. 부처님 부처님 자꾸 염하면 염불이 되는 거예요. 정념은 마음 챙김이고 같이 써요. 이 말을 정지. 정념 정지가 원래 경전해보면 같이 나갑니다. 이거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해야 돼요. 엄밀히 말아요. 두 개를 함께 쓸 수도 있어요.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구분돼요. 왜 그러냐. 여러분 알아차리는 능력은요. 여러분 알아차리는 능력은 어떨까요. 자 마음 챙김이 왜 알아차림과 통합니까. 보세요. 마음을 내가 이쪽에다 뒀다는 건데 이건 알아차린다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. 내가 마음을 여기다 뒀다는 거지. 근데 왜 이걸 알아차림으로도 번역합니까. 인간의 마음은요.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쪽만 알아차리고 있어요. 자 알아차림은 무한한 능력이에요. 여러분.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이. 알아차리는 건 그냥 계속 여러분의 그 존재의 모습이고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. 여러분의 의식에서. 다만 뭘 알아차릴 거냐를 정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뭘 알아차릴 건지만 정해주는 거예요. 염불 그러면 부처님만을 알아차리자고 정한 거예요.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니까요. 나무하미타불하고 그쪽에 초점을 두면 의식은 거기 가 있어요. 그러다가 잡념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. 이게 또 지나가면 마음에 드는 게 이걸 알아차리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볼 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거 있어요. 지금 사시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. 얼마나 힘들어요. 제 얘기 듣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들리니까 알아차려지죠. 그냥.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면 못 살아요. 여러분.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야. 불러도 못 알아차리고. 노력해서 겨우 알아차리고. 아니요. 사방을 알아차리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. 포커스가 계속 움직여요. 마음의 초점이. 마음의 초점이 그리 가면 그쪽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. 자. 알아차리는 건 태양빛과 같습니다. 알아차림은 원래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요. 그런데 왜 나는 이 명상에서 말하는 바른 알아차림이 안 이루어지나요? 포커스를 안 맞춰서 그래요. 집중 대상을 분명히 안 해서 그쪽을 못 알아차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태양빛은 천지에 지금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데 왜 불이 안 일어나나요? 왜 돋보기를 거쳐야만 불이 나나요? 그 돋보기를 대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. 이해 되세요?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태양한테 비추라고 주문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돼요? 돋보기만 되면 거기 불이 납니다. 여러분 수행에 불이 안 났던 이유는 알아차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. 엄밀히 말하면.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뭐가 전제돼 있어요? 마음 챙김을 안 해서 그래요. 어디다가 마음에 초점을 둘 건지를 정확히 안 정하시고 아니면 돋보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돋보기가 이거 비쳤다가 이거 비쳤다가 이거 비쳤다. 초고속입니다. 우리 마음은. 참선한다고 이먹고 한 번 할 때 한 생을 살 수도 있어요. 자기 나름에. 이먹고 내가 혹시 도인이 되면 어떡하지? 견성에서 도인이 되면 남들이 이렇게 초항해서 저를 지어바로 지어바로 하다가 이먹고 다시 이먹고. 우리 마음이 천지를 왕래하면서 말리장성 몇 개를 지었다 부셨다 합니다. 왜?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. 이거 탓하지 마세요. 속성이 그래요. 근데 더 근원에는 무슨 속성이냐? 알아차리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해요. 알아차리는 속성이 있어요. 우리 내면에.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힘은 어디 안 가요.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마음이. 한 쪽에 집중해 주는 게 마음 챙김이고. 마음 챙김을 다른 말로 왜 알아차림이라고 하냐. 그때 진짜로 알아차리거든요. 하나를 지그시. 이해되시죠? 근데 분가는 되는 행위입니다. 알아차림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. 그래서 알아차림을 참나라고 하는 거고. 알아차림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한한. 내 알아차리는 의식은 무한하고 형체가 없고. 불생불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불생불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